네 그리팅 이라는 1과 2페이지에 인사가 두개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하는 인사가 있고 또 하나는 왼쪽 팔로 오른쪽 팔 등을 쫙 쓰다듬고 음 이렇게 인사하는게 있죠 하와유 어떤 어때 잘 지내고 있어 친한 사람 끼리 하는 인사 하와유 그거를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네요 보세요 아주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수어 에요 american sign language asl 인데요 그리팅 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수어가 두가지가 있더라구요 그 중에서 한 가지인데 또 한 가지는 제가 다시 한번 사다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우리 한국 수어에는 이렇게 1번 손가락 을 올리면서 인사를 하는 가슴 앞에서 나란히 한 후에 동시에 앞으로 굽히는 거에요 인사 인사 안녕하세요는 하와유에 해당되는 한국 수어는 오른팔 등을 왼 손바닥으로 딱 싸듬고 두 주먹을 쥐면서 아래로 탁 내리는 거 그거 거든요 이게 친한 사람끼리 또는 친하지 않아도 처음 본 사람한테는 how do you 우리도 의류죠 근데 그렇게 친하지 않아도 친근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인사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들을 말씀은 없고 일단 그리팅의 asl 을 확인했습니다 1과 2쪽 3쪽에 있는 거에요 수어 교본 1과 1쪽 2쪽이죠 2쪽 3쪽 보면은 2쪽 제일 위에 있어요 인사 두 가지가 이상입니다 제가 뭘 안다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한국 수어와 미국 수어를 비교하면서 배우려고 그래요 좀 이왕에 배우는데 지금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서는 한국 수어하고 미국 수어를 비교해서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도 참고해 보세요